아 어 오늘 보드 처음 타죠? 네 각오가 어떻습니까? 저 최선을 다 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콧물이 들을 나오는 거 알죠? 안 다치겠습니다 다닷고 덜 갈겠습니다 딱 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. 누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잘 넘어져야 돼. 아무도 안 넘어지네. 넘어지면 잘해야 돼. 잘 간다. 엣지 걸어 엣지. 왜? 15시 떠나니 그냥 퍼먹어. 어휴. 아버지 타지 뭐했어. 잘하네. 처음 타는데 3급을 이렇게 자유롭게 넘어지시네요. 네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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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이고. 그렇지 그대로 와. 1,2,3,3,1,4,1,1,2,1,2,1,2,1. 그리고 1,2,3,1,2,1,2,1,3,2,1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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어휴 진짜 미끄러워 야 경치 좋다 제 제일 오른쪽 왔다 왔다 하면서 오케이 그립니다 아이고 거기 오릅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가봐 오케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떡해 아유 네 자 아우 멀리 갈거야 아우 멀리 갔어 아우 her 아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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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고마워! 고마워! 아, 힘들어. 자, 가자. 오우 엔딩이 완전 완벽한데 그렇지! 돌려! 그렇게 돌려! 먹었나요? 살아있어서 손 들어볼래요? 오우 내가 가는거 맞아? 나 마스크 왜 어린이 묻었나 했는데 이랬대요? 오쒸 오쒸 아 무슨 궁금한테도 진짜 너 바이팅을 버렸다 너 바이팅 더 묶어 바이팅이 다리가 남다 지금 태양씨 여기서 아직 뻑을떠 오쒸 잘하고 있어 오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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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겠습니다 와 아마 맞아 아 진짜... 천천히 있어도 내려가야 돼 진짜 좋다? 오우! 소리 해줬어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더 이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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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